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의 큰 하락을 보였지만 빠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반등의 강도는 섹터별 차이가 났는데요. 그 중 IT 섹터의 회복이 가장 빨랐죠. COVID-19로 인한 언택트 경제의 성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산업의 혁명적 성장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IT 섹터는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성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S&P500 가치주 인덱스는 2배 이상 상승했지만 성장주 인덱스의 상승폭은 3배를 넘어섰죠. 변동성이 극에 달했던 올해 역시 성장주는 가치주보다 덜 하락하고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성장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팡맨으로 알려진 대형 IT 기업들은 지수 대비해서도 수익성이 탁월했습니다. 5월 21일 현재 S&P500 지수의 YTD 수익률은 마이너스 8.74%에 머물러 있지만 팡맨 기업들은 대부분 플러스로 돌아섰고 특히 아마존, 넷플릭스의 수익률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MGK ETF는 AUM이 60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형 ETF이고요. IT 섹터 외 소비재, 헬스케어, 산업재, 금융 섹터 등 성장주로 구성된 ETF입니다. 벵가드가 2007년 상장한 ETF로 114개의 기업을 편입하고 있고 비용은 0.07%로 매우 저렴한 편이며 올해 수익률은 5.6%로 S&P500 지수를 크게 상위하고 있습니다. 섹터별 구성은 개별 종목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따르지 않고 벤치마크인 MSCI US 라지캡 그로스 인덱스의 섹터별 비중을 복제하는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MGK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5월 기준 마이크로소프트가 12.15%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애플이 10.27%, 아마존이 8.29%, 구글이 7.94%, 페이스북이 4.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자, 마스터, 홈데프 등도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6개의 팩터로 종목을 선정하고 벤치마크를 고려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6개의 팩터는 EPS의 장기 전망, EPS의 단기 전망, EPS의 과거 3년 상승률, PSR의 과거 3년 상승률, 자산대비 투자 비율, ROA를 고려하는데 성장주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MSCI USA 라이즈캡 그로스 인덱스 비중으로 종목 비중을 맞추는 것은 유동성 확보와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주요 IT ETF들과 포트폴리오 구조를 비교해보면 MGK의 팩맨 비중은 43.4%로 XLC, IGM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섹터의 집중도가 높은 FDN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담고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팩맨 비중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MGK는 50.4%로 대략 절반에 해당하고 이는 FDN, IGM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편입 종목이 27개에 불과하고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택하고 있는 XLC는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75.9%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MGK를 선호하는 이유는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비교 우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찾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성장주의 섹터의 중심은 팩맨으로 대표되는 대형 IT 기업들이죠. 하지만 단순히 팩맨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ETF를 찾고자 한다면 MGK 외에도 앞서 언급한 FDN, IGM, XLC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MGK 역시 팩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ETF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림에 보듯이 FDN, IGM, XLC 등의 대형 IT ETF들은 구성 종목 역시 인터넷, 소프트웨어, 커뮤니케이션, 무선통신 등 넓은 의미의 기술 섹터에 최소 80% 이상의 비중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편입 종목들 사이에 높은 상관계수를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변동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MGK는 기술주 이외의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섹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대형 IT ETF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는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MGK의 변동성에 우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MGK는 안정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팍맨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는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